예, 여기 우주그룹 사모님 안 오지? 어, 그 양반은 여기 모니카 내꺼 입어 뭐, 들은 얘기 좀 없니? 무슨? 그 외아들 혼첫자리 말이야, 세간에 관심 아니야 어, 모니카 언니 말론 뭐 사귄 아가씨 있는 것 같데대 연애? 아, 그야 모르지 누구 소개를 받았는지 지들끼리 연애를 했는지 왜? 어, 아니 그냥 넌 참 욕심도 많다 그 아들이 또 탐나? 아니야, 그런 거 그럼 누구 사귄다는 소리 얼핏 들었거든 사실인가 해서 예, 이영 엄마 있어요?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알았어요 음im 일살습